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8.51%로 결정됐습니다. 또 요양기관에서 오래 근무와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됩니다. 이혜진 기자입니다.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내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.13%포인트 인상한 8.51%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노인 장기요양 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.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장기요양 보험에 가입되는데 이번 인상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건보료의 8.51%를 장기요양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.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안도 의결됐습니다. 요양기관의 장기 근속하는 종사자에게 주는 장려금을 기존 4만원 내지 7만원에서 6만원 내지 1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. 또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야간근로자에게 야간인력 배치 가산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. 이번 처우 개선안 시행으로 돌봄 노동자의 잦은 입퇴사가 줄면 어르신들도 질높은 돌봄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와 함께 내년 장기요양 보험 수가가 평균 5.36% 인상됨에 따라 요양원을 하루 이용하는 비용은 1등급 기준 6만5,190원에서 6만9,150원으로 3,960원 오릅니다.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기요양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법령과 고시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. KTV 이혜준입니다.